기초의원, 그러니까 시군 의원들에게는 업무 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매달 평균 경남 시군의회 의장은 260여만 원, 부의장은 120여만 원, 상임위원장은 80여만 원입니다. 이 업무 추진비 어디에 쓰는 걸까요? 말 그대로 시군 의원님들이 시민과 국민을 위한 공적인 업무 추진에 쓰라고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을 보면 의회 업무 추진비는 의정활동과 무관한 용도엔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당연히 업무 추진비로 본인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차례 식사를 하고 모든 동료 의원들의 선물을 사는 건 공적인 업무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같이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써도 탈법과 위법 여부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고 처벌도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번 주 KBS 뉴스는 이 문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경남 18개 시군의회 의장단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분석했더니 곳곳에서 상당수 의원이 업무 추진비를 제 쌈짓돈처럼 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 일부를 차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사천의 한 식당입니다. 사천시의회 김규환 의원이 손님들의 식사비 계산일을 맡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인 겁니다. 사천시의회 의장단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이 식당에서 쓴 업무 추진비는 12차례 311만여 원. 이 가운데 전반기 의장단이었던 김 의원이 결제한 것은 7차례 182만여 원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사용내역은 간담회, 간담회 주제나 참석자 내역도 없습니다. 같은 기간 산천군 의장단이 11차례에 걸쳐 업무 추진비 182만여 원에 쓴 식당입니다. 김수환 의원이 소유하고 가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용도 허다합니다. 경남 18개 시군의회 가운데 주말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 하동군의회 의장단. 2018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주말에 쓴 업무 추진비만 307차례에 걸쳐 2,5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신재범 전반기 의장은 주말 사용 55건 가운데 32건 300여만 원을 자신의 거주지인 옥종면에서 썼습니다. 대부분 직원 격려라고 적혀 있지만 주민들의 말은 다릅니다. 주말에 서울의 고깃집과 통영의 게장집 등 다른 지역에서 쓴 7건도 대부분 직원 격려용으로 올렸습니다. 윤영현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도 주말에만 90차례 408만여 원, 거주지인 금남면에서 17차례, 특정 소고깃집에서만 18차례 123만 원을 썼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 추진비를 쓴 지방의원의 사례에 대해 예산 목적에서 벗어난 사용으로 행동강령을 어겼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휴일이나 관할이 아닌 곳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하동과 함양, 의령, 밀양 등 경남 4개 기초의회는 관련 조례나 규칙이 아예 없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이어서 내일은 경남 시군의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업무 추진비의 또 다른 꼼수 사용 실태를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